K-NO! 그리고 홍석! 홍석이 형 지금 밥 먹는 중이라서 잠깐은 저 혼자 할 거예요 아 조용하고 진짜 좋다 오늘 제가 너무 흥분해서 인이어 볼륨을 너무 크게 틀어서 지금 거짓말은 아니고 공연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삐소리나요 오른쪽에서 아무튼 좀 줄여야겠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용한 호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이 월드투어 서울 자카르타 토론 투어 뉴욕까지 이제 네 번째 네 했는데 저희가 총 22개 도시 중에서 네 번째 도시까지 아직은 굉장히 무사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 봉 갖고 있고 브이앱 콘 갖고 있고 되게 자유롭게 브이앱 하니까 되게 카나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이디어 냈어요 나도 냈는데 거짓말 진짜요? 아니 아니 제가 월드투어 갈 때 우리 그래도 미디어 타는 일이 많이 없을 테니 브이앱 카메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아이디어 냈어 그러니까 나도 거짓말 다 진짜라니까, 물어봐 거짓말인 것 같은데 진짜? 그래가지고 전부터 얘기했는데 뭔지 얘기했는데? 전 좀 됐죠 난 이 2주일까 이틀일까 더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한 1주일 전에 얘기했어요 별로 안 멀게 난 2주일 전에 얘기했어 진짜로? 대박이다 형... 누가 이 아이디어를 냈냐가 누가 더 빨리 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둘 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걸 그게 중요한 거지 역시 형님의 아이디어를 너무 존재해 맞다 TMI 저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형 저 뮤트 나왔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아직 안 나왔어 이거 언제부터 나왔던 거더라? 이거 아마 접근 금지 때 보고 있었는데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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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갑자기 나가지고 뾰루지? 헐 형 저 여기 뾰루지 났어요 무결점 외모의 유일한 결점이랄까 진짜요? 네 저는 결점이 많아서 형 무결점이시구나 이제 생겼어 결점 TMI네요 너랑 비슷하지 저희가 지금 39분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오케이 아무튼 저희 또 이만 마칠 시간이 돼서 저희는 오늘 공연 잘 마쳤고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사랑한다는 거 유니버스 항상 아셔야 합니다 네 항상 아셔야 돼요 아무튼 저희 일찍 자랄게요 안녕 안녕 우리 브로우키스 오케이 하나, 둘, 셋 안녕 안녕